성식이 생긴 뭘까요? 밥도 먹고 금속인 것 같아요 주문한 사이에 봐서 dyp 일찍ãy 김치찌개 제가 burning 조기 김치찌개. 내가 신앙에서 제일 맛있는 하니는 진짜 김치찌개 보기야 썸네일 찍는거야? 하니 썸네일도 알아? 유튜브에서도 썸네일이 있는데 썸네일 가게야 이거? 썸네일 가게야? 썸네일 가게야 썸네일 가게는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와 썸네일이 썸네일 엄마 나 단추해 엄마 나 그 22분에 박선을 플러그에 습격해야돼가지고 미안해 아니 20 22분에 박선을 플러그에 습격을 합니다 그거 하고 싶어서 큰 날이 나오면 100% 검은색 검은색 멍멍있지 걔를 100% 멍치는거야 100%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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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한걸로? 아빠 우리 샤리 멍멍 있잖아 샤리 멍멍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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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말 아니야 이거 나쁜말 샤리 멍멍 있잖아 검은색 멍멍이 걔를 100% 멍치는 애가 한 4명이 있어 2명 3명 그정도 있어 일단 한 애는 어 플라워 악성한 플라워에 습격을 해야돼 22 22분에 귀하지 진짜 가능해 두 번째 하데스 레전노리 하데스 나 나 하필 이거 아닌가? 앉아 먹어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봐봐 소리가 안 나오네 얼굴이 나 이거 안 나오네 이거 때문에 가려지는 거잖아 맞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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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슝 볼까? 엄마 여기다 여기다 담아줄까? 애들이다 술래잡기 여기다 여기다 따로 담아 따로 담아 따로 담아 따로 담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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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 돌아 우주가 돈다 돌아 아 아 아 아 너 이거 먹을래? 돈다 돌아 돈다 돌아 숟가락이 돈다 돌아 컴 고기 엄마 미안해 장난치다 엄마도 잘 만나는. 응 안돼 나 혼자일 거야 응 으 음주수가 절반이 같네 다 이렇게 하더라구 하민이는 다 먹고 부를까? 하민이는 안먹을까 안먹는다고? 아까 많이 먹었어 안먹겠대? 저녁은 살이 많이 찌니까 살이 많이 쪄? 저녁은 살이 많이 찌니까 멍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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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맛있다, 야. 맛있다, 야. 아, 진짜 워낙 하나 먹었다. 아빠, 나도 한 20살, 22살 이렇게 되면 이 김물도 먹을 수 있지. 지금도 먹을 수 있지 않아? 지금 너무 맵나? 어떻게 알았지? 난 원래도 먹을 수 있는데 그냥 안 먹는 거야. 그냥 안 먹는 것뿐이고 원래 먹을 수 있어, 부서서도. 사실 누나만큼 큰 먹을 수 있어. 그렇게 먹어, 누나만큼 큰 먹을 수 있어. 그렇게 먹어, 누나만큼 큰 먹어. 그렇게 먹어, 누나만큼 큰 먹어. 아, 아버지 많이 먹어. 나도? 응. 아, 언니, 먹자 이런 날. 너희, 아빠는 또 한 거 먹자. 맛있어? 조심해. 맛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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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내매고. 왜 이렇게 마음을 내매고. 두 그릇이지만 아니? 으하하하. 아, 주, 나, 주 개를 하면 이제 두 그릇이 하나? 고춧가루 김치 아빠 레어 포키에서 1회 포키에서 하나도 돼 좋은 것도 있고 고기도 좀 더 줘? 응 왜냐면 동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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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어? 네 자꾸 이 사이에 있어? 저 줄게 너무 맛있어 응? 람쥬 나 이제 하준이 컸나봐 이런 것도 잘 먹고 왔지? 응 나 원래는 국물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거야 응 밥도 겁나 많이 뜨던데 아빠 응? 아빠 내가 주식찜을 밥을 완전 말해 먹었잖아 그래서 이제 매운 거 잘 먹는 거야 아 그래? 응 이때 이걸 처음 먹었을 때 어 김치 맛있네 이 김치 이거 닭머리 건가?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엄마 나 이거 우는 탁큼만 밥 좀만 더 줄래? 많이 줘 알통 이렇게 해야지 알통 아니 특수능력은 다 업그레이드 한거야? 일만 일개 일 그것만 업그레이드 한다는거야? 아니 아직 준화도 해야되고 할게 많아 할게 많아? 준화도 해야되고 준화 준화해야지 애들이 더 감욕해져 준화해도 이게 감욕해져기 때문에 그 대신 20레벨이 아니라 30레벨을 찍어야지 준화 가능해 배달 열매라 씨앗도 필요해 싫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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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게 많아 꼭 비벼 sistematic التي 좋아질까? 내가 chính아문화 발 정도가 잘라줘 아빠 세계 전복이 알아? 아빠 세계 전복? 세계 전복이 뭔데? 세계는 아예 다 전복하는 거 그게 이제 세계 전복이라고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이 어.. 최고의 전쟁이라고 치면 나오는데 진짜 최고의 전쟁이 맞는 것 같았어요 다 16마리 대 100마리 거의 100마리 8000마리 3마리야 2점 3마리 4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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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마리 3마리 4마리 에스칼리버 에스칼리버가 나쁜 말이야? 에스칼리버가 나쁜 말이 아니라 고기 다 먹을까? 내가 먹을까? 특비라고 하는데 나쁜 말이야 에스칼리버가 나쁜 말이 아니야 세럭 풀까? 에스칼리버는 왕 완전히 주운거 주운거는 이제 좀 많으라고 이게 에스칼리버군 숟가락으로 거의 숟가락으로 거의 빠짜리처럼 거의 빠짜리들이 아니라 빠짜리지 아니라 거의 에스칼리버군이야 맛있다 맛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세븐거 그다음 이제 그 다음 이제 세븐거 그 다음 이제 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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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연 wonders 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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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트럭 푸안 트 công 춸안 그 permanent 분무 product 야 현집이 녹아달라고 하진하고 슴툼히 저장해놨다가 현집이나 막 자막 달고 뭐 그런건 안할거야 우리 시간이 걸려 하진아 놔봐 아니 잠깐만 빨리 더 먹을거지? 네 음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 번만 찍어가지고 올려둔 이 병막 장례식론은 아예 캐릭터를 어떤가 잃어야 돼 빠샹 도시 도시 빠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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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칼리워도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최고의 전쟁이야 삼척하니 내 친구를 소환한다 이런거야 내 친구를 사귄다 이런 뜻이야 소환해요 내 친구를 밥 더 줘? 한 번만 아 배부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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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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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 잘못 들어갔어 뼈 뼈가 들어갔어 oh 응 응 뼈가 들어갔어 좋았다 좋아 이런 생각이 바로 거기서 그래서 그래서 10억개 몇 마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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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는 지금 계속 뭔가 노리고 있어 계속 왔다 갔다 해? 응 계속 왔다 갔다 해 냄새는 맡았나 보니? 고기 냄새 맡았나 보니?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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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고양이는 너만 하다 해 너만 해 하도 많이 먹어 이제 강아지 뼈 따고? 고양이는? 생선? 연어? 연어? 생선? 이렇게 주면 이제 하트를 뽑아내 게임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가 돼 마아아아 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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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좋은 걸 내버룩해야지 더 강력해가야 알았어, 열심히 해 두 배로 더 강력해질 수도 아니야 응, 열심히 해 아빠, 그러니까 내가 쎈 내면 내버룩해야 돼 쎈 때문에 쎈 내면 약해도 되는 것일까 응 구름다리다 구름다리야? 얼큰당 밸블벅이야 염성머리구 염성머리구